타이어 타이어 차도 아무리 빨리 가도, 타이어가 부서지면 비울게 돼 있어요 에서도롱 차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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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님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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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사님 쪽으로 저 때 많이 맞췄어 총알옷 파워 막 못뚜겠다 쏘 셈 그냥 막 쏘 셈 수리탄 던짐? 풀 안에 있음 애들 다 어 안산님 왼쪽으로 도움 한명 도움 왼쪽으로 한명 돌았어요 컷 다킬 다 죽음? 아 꿀맛 5탄 부족한거 여기 다있네요 배율도 있네 8배율도 있네 땀톡 데킥에 어 데킥 누가 먹었네 수나 소연기 8배율 나 그것좀 5탄좀 5탄? 드림? 2대 2대 165 유에이지 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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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차 터트려버려 아 시야 가려 어 그 얘네 총 뭐였어요? 카고파리랑 차고집이로 사람있다 차고집사람 60 어 오케이 확인 숨었다 와 이거 가야된다 이 집 먹을래요? 지금 빨리 붙어서 뭐야 여기도 소원기 소연기가 있네 아 그거 제가 버려놓은거야 저희 지금 이동하세요? 일단 이동하자 발핑 가야될거 같은데 발핑으로 음 박자 그냥 가서 자 토핑좀 갑시다 차 나눠서 제가 밖에 있는거 타이어 안 터졌죠? 빨간색? 네 발핑 아 빨간색 자리가 가는길에 근데 양옆에 사이드로 조심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가야돼 네 맨션 오른쪽 아 저저저 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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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운전하세요 이거 우리가 가는데 아…. 뭐야 안타쥬 왼쪽에 떨어뜨렸다 그거 먹으면 안대 어차피 저기 먹으면 안돼 아 오른쪽 에 차 지나간다 오토바이 이거 그러면 맨션 창원집 맨션 창원집 도 사람있음 설마? 있어요. 아.. 우리 가.. 그럼 지금 찍은 데 가야 됨. 어차피 뚫어야 됨. 그냥 바꿔서.. 여기.. 얻을러 한 번.. 3층집? 꿀집? 꿀집.. 꿀집.. 꿀집 1층이라도 붙으면 되니까.. 일단 차는 3층집에서 차요. 3층집.. 3층집.. 와.. 차.. 오오.. 눈쟁이.. 캬.. 3층집 클.. 차..차..차..차.. 차 소리.. 색깔이 나는데? 우리 거 아님? 거기 이거 시동 좀 끌게요. 같이 꺼.. 야.. 같이 꺼.. 와.. 프림 개떨어줘. 프림 50이야. 물집 오른쪽 먹기.. 아.. 제가 샀지. 프레임이 40 나와요. 아.. 50에.. 서버렉이라 이거.. 이거는 사람 많이 몰려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뭐지? 여기.. 누구는 열려있는데 구상이.. 안 털려있어. 차 소리.. 차 소리.. 엠방향.. 바로 밑에 있는 거 같아. 이게 아랫집인 거 같은데? 엠방향.. 아랫집 아랫집 아랫집.. 아랫집 아랫집 아랫집.. 아.. 자기장원 이거.. 따개비 반이네.. 따개비 반이네.. 안전 저거 보임 딸 수 있겠음? 이거 따개비 갈까요? 파란색 따개비 가야겠는데 지금? 그냥 가서 그냥.. 와.. 몇 미터지? 여기 따개비.. 감.. 지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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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그냥.. 있는데 저기.. 지금 견제일 시간 없음 가야됨.. 어.. 우리가 가는 데 있어.. 조심.. 윤진이 나 채워줘야 돼.. 어.. 간다.. 차 안대 너 있음.. 우아즈 가고있어요. 1평집에 멈췄어요.. 저 1평집 갈거 아닌 핑찍은.. 핀찍은.. 핀찍은 따개비.. 아 오토바이 있다.. 여기 삼터바이.. 예.. 있어요.. 선생님 거기 바로.. 있어요.. 어 뒤에 따라감.. 뒤에 유에지 2대 따라감.. 오케이 오케이.. 견제해줄 수 있음? 여기 세울게요.. 여기 세울게요.. 아.. 렉 걸려.. 우와.. 뭐야.. 이 차 뭐야.. 뭔데.. 아니.. 차가 한대 떨어졌어.. 아냐아냐.. 일단은 견제.. 일단 주변에 있는 사람 먼저 견제.. 네네네.. 예.. 와.. 만난다.. 여기.. 아.. 이거 렉 너무 심하다.. 330.. 언덕에서도 쏘는거 같애.. 뒤에서 쏜다.. 뒤에서 쏜다.. 뒤에서.. 저기 1평집.. 240방향.. 240방향 1평집.. 딴덕에서 쏜다.. 언덕이.. 330.. 차 하나 지나가고.. 나이스.. 이 사람이 왼방향에 있던 사람 같은데.. 지금 저기.. SW 지금 와야돼요.. 쟤가 좀더 앞까지 클리어 시킴.. 쟤는 와야돼요.. 안산.. 일단 조심.. 여기 사람있어요.. 아래 언덕에.. 잡음.. 여기 클리어.. 이쪽.. 이쪽 자리 개좀.. 여기 자리 개좀.. 진짜..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뭐 있다.. 오른쪽 보인다.. 30.. 30.. 애니.. 따개비 쪽으로 한 명 붙는다.. 쏠게요.. 아..씨.. 따개비 붙었다.. 두 명.. 한 명다.. 한 명다.. 집에서 한 명 더 나와.. 집이.. 집에 한 명.. 따개비.. 뚝배기 꺼낸다.. 60.. 안산님.. 안산님 아까.. 60 뛰었던 애.. 구아.. 근데 너무.. 저쪽만 보면.. NW 언덕 위에도 있다.. NW 언덕 위에도 있다.. 60에 두 명.. 60떠개비 두 명.. 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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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x3.. 오케 체크.. 한 마리 기절시켜댔는데.. 지금 언덕쪽에 얘들 오는 거 조심해야 됨.. 하나 기절.. 저희.. 240도 조심하셔야 됨.. 240도 봐야 됨.. 온다 온다.. 나 이거 포기해야 됨.. 쟤네 온다.. 안산님 얘들 뛴.. 왼쪽으로 한 명 유에이드 뒤에 한 명 유에이드 서뜨려버림 앞에 앞에 오른쪽으로 한 명 띠 안사님 쪽으로 코아야 이거 아 이거 뒤에서 가죠 나 여기서 같이 보는데 뭐 던졌다 여기다 한 명 누웠고 한 명 더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둘 다 죽었으면 아예 핫킬 쇼쌤 이거 210방향 그거 걔네 막고 있어 지금 제가 보고 있을게 이쪽은 오케이 오케이 SW 쏘는데 커버가 안은? 저기 나무 뒤에 하나 있습니다 몸짓턴 4미사 오케이 나 한 명 한 명 남았어요 여기 제가 잡을게요 저기 앞에 30 30 어 잡았네 잡음 라스트 어딨어 코아야 이거 SA 아까 나 화킬 안 떴거든 4명 남음 4명 모르겠는데 뺏긴 것 같기도 하고 누워서 오는 애들 잘 보셈? 기어서 오케이 오케이 누구 온다 어 기어온다 기어온다 오케이 2점 컷 3명 물 밑 물 밑 잘 보세요 능선 밑하고 195 여기 있다 195 195 195 195 195 아 그쪽에 있구나 킬 나이스 킬? 물 밑에 있나? 우리 아까 두 명이 빠졌긴 했어요 이게 차탄 상태로 물 밑 같은데? 그거받거든요 못 올라오기만 하면 돼 못 올라오기만 하셈 숨만 못 쉬게 하셈 수고하자 킬 좀 주셈 안 돼요 아 아 아 개 아파 진짜 제 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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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선 밑으로 붙을까? 아니다. 오른쪽 크게 놀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세요. 최대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아, 한탄 들어가요. 앞에, 앞에 뭐야 이거. 안녕? 차 언덕 위에도 있고. 아, 저기 돌산 위에 있다. 돌산 위에 한 파티 있어. 우리 1평집 라인 먹죠. 이거 안 되겠다. 돌, 돌. 돌산 위에 있어. 저희 차로 채웠다는 거 하나 떴는데? 네, 제가 침. 제가 침. 차 하나 온다. UAG. 뒤에, 뒤에. 뒤에, 뒤에, 틀. 안 돼. 다시, 안 돼. UAG 필. 저기 앞에, WL 많아요. UAG 하나 더. S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화해, 여기 엄청 많은데. 저기, 345 지배도 있어요. 다 터뜨려 버려. 아, 필. 아, 집에도, 집에도, 집에도 사람이 있음. 345. 네, 집이 잡았어요. 아, 나 총알, 총알 좀 먹고 싶은데. 앞에 시체? 바로 앞에 시체? 리스크 너무 크지 않음? 너무 커, 지금. 어, 커요, 커. 못 막아, 못 막아. W랑. 이거 돌산 위에 한 파티가 없으면 먹으러 갈 텐데. 돌산 위에 파티가 있어서. 리스크 너무 크. 빨리 가야됨, 빨리 가야됨. 이거 자기장 줄어들 때 가면 절대 안 됨. 저희는 쟤네도 이동한다, 지금. 쟤네도 이동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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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러분, 빨리, 빨리, 빨리. 내 핑 찍은데, 노란색 핑. 그냥 뭐 타기 없는데? 타기 없음? 응. 하나 없어, 하나. 유에이지랑. 어, 그래도 갈 수는 있음. 어, 그래도 갈 수는 있음. 여까지 오시면. 도로에 유에이지 하나 더 있음. 저기 해변가에 지금 사람 있어요. W방향 해변가. 박을, 박을 거면 박아야돼요. 여기 사람 있어요. 집에는 사람 무조건 있음. 집 옥상 돌심, 2층이랑. 차온다, 차온다, 차온다. 아, 차 연기나는데. 차 터져서 사망했어. 잡았다. 강진님. 아, 강진님 파티구나. 아, 여기 3명이 조금.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3대, 아. 아, 뒤에 쏜다, 뒤에서. 아, 너무 나가면 안 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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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애니. 애니 능선. 온다,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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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야 됨. 평지 뛰고 있음, 평지 뛰고 있음. 이런거지 마요, 이런거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바위 뒤에 하드 하나. 잡았나? 저거 시채 같은데? 시채는거 같애. 어어, 시채는거 보다. 너무 겹쳐가 보이게. 아, 좁아서. 옥상에 하나 있다, 그 2층집. 아, 붙어야된다. 아, 저기쪽으로 가야되네. 여기, 저 1평집 먹었어요. 가운데쪽에, 옥상에 하나, 제가. 제가 차로 호텀. 옥상, 왼쪽집 옥상. 너무 무서운거 아닙니까? 옥상하고 2층. 해변쪽도 조심. 해변쪽도 있음? 아까 소리 들렀어요. 아, 해변쪽에 버그이 있구나! 아, 잠깐만 수리탄. 제발! 우리 3? 응 3 죽을 뻔? 이 조끼 남지 않았나 우리? 없네 총알 저 68 수류탄 하나 더 총알 여유되는 분 없으면 작반쌤 여유가 그렇게 많이 있는 분 아 괜찮아요 저 오른쪽 진입함 1층 클리어 1층 클리어 옥상 건너가는게 돼서 코아야 거기 앞에 2층에 있다 아 옥상에 네 옥상 봐드릴게요 아아 뒤 나이스 나이스 좋고 어 이거 잠깐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등 같은데 자 아까 인터뷰했는데 동점이에요 음 내가 0점 있네 마우스 제가 제가 또 못 받으면 팀원들에게 하나 사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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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두둔 안산 뭐 어디 일령 바꿔드림? 그냥 지금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할까요? 1 당첨이죠? 그쵸 하나 둘 셋 게이드 안산이 1 좋다고 했음 됐네요 고생하셨음 여러분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즐거운 추억 안녕 빠이